우리 저 김영수 저 회장님 대표님 좀 전에는 저 김남수 대표님이었고 지금 오셔가지고 또 가다가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신인석 피디님 김태형 기자님 어 다비다 가죽공방 어 승마부추하고 앞으로 이제 남성 어 저 구두도 수자 구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한 걸 드릴 테니까 음악 넣고 여기 전화번호 또 주소 넣고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끔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두 분께는 또 다비다 구두를 하나씩 선물 드리겠습니다. 여 앞에 계신 분이 우리 김영수 대표님 40년째 우리 김남수 형님과 함께 한결같이 다비다 구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. 이 다비다 구두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. 인사하셔야죠. 다비다 대표 누구라고. 다비다 공방대표 김영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